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출이력 관련한 문제들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혈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규칙성을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어떤 규칙성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어려웠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전에 문제 풀기에 앞서서 개념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에 보시게 되면요 자 8장에 대한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등차수열이 등장합니다 등비수열, 개차수열 자 등차수열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과거에 다 배워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두 수 사이에 일정한 합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수와도 역시 그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즉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여 만들어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다시피 1, 3, 5, 7, 9 이렇게 가면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해서 나타낸 수열이기 때문에 아 이런 아이를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 2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? 그렇죠 공차라고 불렀었습니다 아 이런 수열을 등차수열 자 그럼 등비수열은 무엇이냐 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비, 비율 즉 곱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등차수열이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제 보시면 1, 2, 4, 8 자 2가 곱해지고 2가 곱해지고 2가 곱해졌으니 아 예 맞네요 일정하게 2라는 수가 계속 곱해지고 있네요 즉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이때 2를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죠 기억나시죠?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차수열 자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쉽게 얘기하면 수열 속에 또 다른 수열이 들어있는 것을 개차수열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은데요 자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예제 보시면 1, 2, 4, 7, 11 이와 같이 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자 1에서 2로 갈 때 플러스 1 2에서 4로 갈 때 플러스 2 4에서 7 플러스 3 어? 보니까 앞에서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졌고 등비는 일정한 수가 곱해졌는데 자 얘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수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에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 규칙성이 생기는 이 더해지는 수들의 어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즉 이 녀석이 개차수열인 게 아니라 이 녀석 밑에 있는 이 녀석을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차수열인 녀석에 대해서 먼저 규칙성을 이해합니다 즉 1, 2, 3, 4 아 1씩 증가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함으로써 원래 수열이 누군지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? 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자 우리가 문제를 달아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보면 자 핵심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수가 누구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등차, 등비, 개차수열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로 풀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5, 7, 10, 14 어? 여기서 1로 갈 때 2가 더해졌고요 얘는 그렇죠 3 얘는 4가 더해졌어요 자 이와 같이 생각하면 5가 더해질 거고 6이 더해질 거고 여기는 얼마가 더해질까요? 그렇죠 7이 더해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여러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? 자 그래서 정답 체크해 보시면 25에 7을 더했으므로 3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피보나치수열, 건너뛰기수열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피보나치수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뭐 영화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앞에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의 수가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하는 자 어떤 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꿔보게 되면 자 n번째 항의 수는 n-1번째 항의 수와 n-2번째 항의 수를 더해서 나타내자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뜻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1,1,2,3,5,8,13,21 자 앞에 두 수 1,2를 더해 주시면 2가 되고요 1,2를 더하면 3이 되고요 2,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아 그러면 주어진 규칙성이 성립함으로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하자 피보나치수열이라고 하자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건너뛰기수열 그냥 편의상 퐁당퐁당이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건너뛰기 말 그대로 하나 건너서 또 다른 숫자 하나 건너 또 다른 숫자 이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나타날 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건너뛰기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1,1,3,7,5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자 홀수번째 숫자들만 먼저 표시를 해보면 자 1,3,5,7 어? 얘네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? 그쵸? 2식 증가하고 있는 등차수열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짝수번째 항은 1,7,13,19 따라서 6식 증가하고 있는 등차수열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그냥 퐁당퐁당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이런 것을 건너뛰기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열들 외에 또 다른 수열이 무엇이 있느냐 자 바로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군수열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으로 무리군자가 됩니다 즉 무리지어 다니는 수열을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규칙성으로 몇 항씩 묶어나는 수열 즉 무리를 지은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1,1,2,1,2,3,1,2,3,4 자 제가 읽는 방법에서 벌써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자 이 경우에는 앞에 1, 그 다음에 1,2,1,2,3,1,2,3,4 자 이렇게 숫자들을 묶어주시게 되면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1군, 2군, 3군, 4군이라는 군으로서 그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규칙성을 갖는 수열을 우리가 군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군수열의 특징은요 자 1군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 2군에서도 똑같이 성립해야 되고요 자 3군에서도 똑같이 성립해야 됩니다 각 군마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군수열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군수열은 각 군에서 다 똑같은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 또는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는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? 자 이해가 되셨으면 2에 따른 핵심 예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예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군수열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군수열 표시를 이렇게 밑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2, 3, 7, 3, 4, 10, 5, 6, 가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보고 규칙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군에서의 성질이 2군에서도 2군에서의 성질이 3군에서도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럼 1군의 규칙성 하나를 잘 이해하면 맞는지 아닌지는 2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? 자 지금 보니 2, 3, 7이에요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뒤에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2에다가 제가 2를 곱해서 3을 더하면 아 이게 7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되느냐 자 3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4를 더하면 4를 더하면 10이 되는 거 맞네 어 규칙성 그대로 성립하네요 그렇다면 얘도 2배 한 다음에 6을 더하면 이 가로의 숫자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? 16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16이 정도합인 거구나 어 그러면 이러한 문제 풀 때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 3개의 수가 있으면 항상 이 뒤에 수를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얘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수를 적당히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하든 어떤 규칙성을 찾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규칙성 자 이걸 이해함으로써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지만 눈에 안 들어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잘 안 보일 때 어 우리가 풀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어요 같은 위치의 수들끼리 어떤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2에서 3까지 자 증가하는 양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2에서 3까지 1이 증가했죠 그죠? 자 3에서 4까지 얼마가 증가했습니까? 역시 1이 증가했죠 어 그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7과 10 사이에는 증가량이 얼마냐 자 얘네 사이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3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두 수 사이의 증가량이 1과 1 따라서 전체 2가 증가했을 때 마지막 결과는 3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로부터 아 그래? 그러면 여기 3과 여기 5네 얼마가 증가했죠? 2가 증가했죠? 여기 4 여기 6 2가 증가했네요 아 그럼 합이 얼마가 증가했습니까? 그쵸? 4가 증가했죠 자 우리가 2가 증가했을 때 3 증가한다고 했으면 4가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하겠어요? 그쵸? 6이 증가하겠죠 이해 되셨나요? 자 그럼 여기 10이었으니까 6 증가한 수 16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? 아 신기하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모든 수혈에서 이 규칙성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문제 푸실 때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때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확인의 방법으로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경우는 어차피 이 결과물들이 합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라는 것을 가지고 규칙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곱셈이었다고 한다면 즉 두 수를 적당히 곱해서 표현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2에서 3으로 갈 때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우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3 얘는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두 수를 곱한 것만큼 얘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한눈에 안 들어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답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구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우리 이제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문제냐 규칙성을 가지고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과란의 숫자를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수를 보시면 4, 6, 10, 18, 5, 66 자 이게 한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구요 아직 나 잘 안보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자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4에서 6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뭐에요 아 2 증가했네 얘 얼마 증가했어요 4 증가했네 얘 얼마 증가했습니까 8 증가했네 자 이거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어 그랬더니 고맙게도 규칙성이 생기고 있죠 아 그러면 그걸로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, 4, 8 그럼 다음 증가량은 그렇죠 16 그럼 그 다음 증가량은 32 자 그렇다면 이 규칙성에 따르면 18에다가 16 더하니까 여기가 34에요 자 32 더하면 66 되는 거 맞아요? 맞죠 자 그럼 올바르게 구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이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?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여러분이 다 풀어 보셨을 건데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 하실 만한 거 자 혹은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만 제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 일로 갈 때 어 곱하기 2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 야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뭔지 몰라요 이 문제 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확인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어 여기가 가로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되는 결과가 뭐가 있을 거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기에 좀 애매하죠 이 뒤에 수를 보십니다 자 1로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마이너스의 규칙으로 가져가자면 자 마이너스 66이 마이너스 258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92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? 자 그리고 얘가 요 녀석이 되기 위해서는 1026에서 얘 빼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68이 되겠죠 맞습니까? 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써놨더니 도대체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 됐든 여기도 뭔가가 있을 거고 뭔가가 있을 건데 잘 들여다보시면 이 숫자와 이 숫자의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4를 곱하게 되면요 자 여기다 4를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768이 등장하죠 아 그럼 이 수에 4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 수는 여기 수에 4를 곱한 게 얘일 거라고 예측이 되죠 자 그럼 써볼까요 얘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8 맞나요? 아 제가 잘못 썼죠 마이너스 48인데요 자 마이너스 48 자 그 다음에 4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12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맞습니까? 네 맞네요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한 결과니까 마이너스 18 따라서 정답 몇 번?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? 왜냐? 이렇게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런 경험으로써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연습하실 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자 숫자들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숫자가 좀 많아요 그죠?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규칙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찾아만 주신다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준다 즉 힌트를 더 많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4, 96, 8, 48, 16, 24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자 플러스로 정의하자니 갑자기 숫자가 작아져요 자 그래서 곱하기 24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6에서 8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나누기 12가 되는 거죠 어? 그렇다면 8에서 48은 곱하기 6 얘는 나누기 3 아 그러면 24, 12, 6, 3이니까 2로 한 번씩 나눠가면서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즉 곱하기 나누기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 다음은 곱하기 그 다음은 나누기 이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누기 3이었으니 이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2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나누기 4분의 3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는 24라는 숫자에서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되니까 자 24 곱하기 3분의 4로 바꾸어서 자 이거 계산하시면 3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번이 되나요? 3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이 규칙성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요? 이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, 8, 16 그 다음 여기 어떤 수? 그 다음 여기 64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4에서 8로 갈 때 곱하기 2를 했고요 8에서 16을 할 때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얘도 곱하기 2에다 가정하면 또 곱하기 2에서 64가 나와요 자 얘를 곱하기 2에다 가정하면 여기 뭐가 쓰입니까? 32가 쓰이죠? 그럼 곱하기 2에서 64가 되는 거 맞습니까? 네 맞죠 이러한 규칙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을 때 한눈에 규칙성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규칙성을 갖는 수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다른 수 다 무시하시고 일단 규칙성을 갖는 수들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수들 사이에 간격이 일정한지 혹시 일정하지 않더라도 한 칸, 두 칸, 세 칸 이렇게 적정 비율로 나타나 있는지 확인이 되신다면 그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답 3번 체크하시면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교재의 문항이 되겠는데요 자 마이너스 11, 3, 마이너스 9.6, 마이너스 7.5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눈에 여러분이 수의 규칙성을 파악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하지만 한눈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규칙성을 갖는 수들이 누군지 그거부터 찾으라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일로 갈 때 2가 줄어들었어요 즉 마이너스 2 일로 갈 때 4가 줄어들었죠 일로 갈 때 6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 가운데 짝수번째 항들이 이런 규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홀수번째 항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패턴의 규칙을 가질 거란 얘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9.6으로 갈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얘는 플러스 자 얼마가 됐을까요 1.4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이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여기서도 플러스 2.8 아닐까 예측할 수 있겠죠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2.8 더 해주시면 어? 이 녀석이 되느냐 어? 2.8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2.8이 안 되면 얘네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이걸 조사해 보시면 되겠죠 자 9.6에서 7.5라는 숫자를 빼보면 2.8이라기보다는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2.1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처럼 2의 배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.4가 있으면 그 다음에 2.1 그럼 0.7이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.8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7.5였으니까요 거기다 2.8만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.7이 돼서 자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? 그렇죠 2번의 정답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요 역시 기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, 6, 7 이렇게 숫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, 15, 30, 31, 62 자 이와 같은 패턴의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들여다보면 3에서 7로 갈 때 4가 증가했고요 7에서 15로 갈 때 8이 증가했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홀수 번째 항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까지 들여다봤어요 아 얘가 4 증가했을 때 얘가 8 증가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 봤더니 얘가 16 증가했어요 4, 8, 16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건 4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건 4 곱하기 2 즉 앞에 숫자의 2배 또 앞에 숫자의 2배 또 앞에 숫자의 2배 하면 여긴 얼마? 32가 증가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31이니까 32가 증가하여 여기 쓰일 숫자는 63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? 네 전체적인 수여를 그냥 들여다봤을 때는 딱히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건너뛰기 수열 즉 제가 말씀드렸던 퐁당퐁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, 가로 18, 108, 36, 216 자 역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누군지 몰라요 자 근데 수열의 규칙성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규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규칙성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규칙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일단 여기 9가 있는데 다음의 숫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뭔가 조사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퐁당퐁당 떠올려보자 자 여기 9, 여기 18, 여기 36 아 앞에 수의 2배, 2배 그러면 짝수 번째도 그러지 않을까? 짝수 번째 조사했더니 216 그거는 108의 2배 108은 누구의 2배? 54의 2배다 아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되겠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그래서 정답 몇 번? 3번, 5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알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게 퐁당퐁당히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? 퐁당퐁당히 안 보이신 분들은 잘 보면 여기 18, 108, 1로 넘어갈 때 이걸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곱하기 6 108에서 36 어? 나누기 3 36에서 216 곱하기 6 아 그러면 이걸로 보아 곱하기 6과 나누기 3이 계속 반복이 되어왔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올 숫자는 곱하기 6이었을 거고 1로 가는 거는 나누기 3이었을 거다 그래서 곱하기 6 하면 54 이해 되셨습니까? 네 완전히 다른 규칙성이긴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맞죠?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지 수혈에 대해서 규칙성이 꼭 하나만 존재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의 결과는 3번 54가 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과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자 숫자가 조금 많네요 자 잘 보시게 되면 1, 2, 3, 5, 8 누구? 자 이게 바로 눈에 보이신 분들은 아 이거는 누구다? 피보나치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? 앞에 1, 2 더하면 3 2, 3 더하면 5 3, 5 더하면 8 그럼 여기 숫자는 5와 8을 더하여 13 자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러한 패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수열을 의심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은 어떤 분들은 증가량으로 조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증가량 조사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어? 그럼 이 증가량 또한 뭐가 돼요? 피보나치수열이 되겠죠? 아 그러면 여기 5가 증가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?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게 되면요 자 정답 몇 번? 3번 13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시죠? 자 피보나치수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문제 보시게 되면 자 가로 3, 1, 8, 마이너스 7, 71, 마이너스 22 자 이와 같은 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규칙성이 누구냐 제일 앞에 가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나머지 숫자들의 규칙성을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자 3과 1 그리고 8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규칙을 조사해보자 3, 1, 8 또는 3, 1 얘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지? 좀 애매하죠? 그럼 퐁당퐁당도 의심해 봅니다 퐁당퐁당 어 애매한데? 뭔가 애매한데? 피보나치도 의심해 보면 애매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수의 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과 연계하여 8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빼면 뭐가 됩니까? 네 8이 됨을 알 수 있겠죠? 아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고 얘를 빼면 이 녀석이 된다 우리가 수열이 N번째 항 N플러스 1번째 항 N플러스 2번째 항이 있으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죠? AN을 제곱하여 N플러스 1번째 항을 빼주면 N플러스 2번째 항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? 자 얘를 제곱하여 얘를 빼주시면 1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? 자 얘를 제곱하여 얘를 빼주시면 71이 되는 거 맞습니까? 네 맞죠? 아 이런 규칙성이 성립하는 거구나 좀 독특하죠? 이 독특한 거는 여러분 역시 경험에 의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숫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X라고 설정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? 저 X를 제곱하여 그 뒤에는 3을 빼면 그 뒤에는 1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X의 제곱이 4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X라는 숫자는 뭐가 됩니까? 자 2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어떤 수가 돼야 돼요?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저기에는 마이너스 2가 와도 무방하겠죠 그죠? 왜냐하면 이런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서 자 선택지에서 답이 될 수 있는 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혈 외에도 자 피보나치 수혈이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퐁당퐁당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처럼 그런 규칙성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적당히 앞수 뒷수 사이 어떤 연산관계에 통해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? 자 기출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군수혈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군의 3, 2, 8, 4, 3, 11, 5, 4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? 어? 그럼 이 규칙은 뭘까? 살펴봤더니 어? 여기 3에다가 제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 녀석과 연산을 하면 8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저는 이 아이를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더해보면 뭐가 됩니까? 8이 되겠죠? 이해 되셨나요? 자 그럼 얘도 그렇게 해볼까요? 4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더해보니까 11이 되네요? 아 고맙죠 아 그럼 이 규칙성이 똑같이 성립하겠구나 자 따라서 이 아이는 5에다가 2를 곱하고 4를 더하면 14가 되겠구나 자 따라서 정답 몇 번? 5번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? 자 물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어? 13이에요 얘는 숫자들의 합이 18이에요 자 그러면 5 증가했으니까 5 증가하면 얘 23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둘이 9니까 14겠네요 근데 이런 규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못 찾을 때 만약에 눈에 잘 안 보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린 바 3과 4 같은 위치의 숫자끼리 증가하는 양을 조사하면 1이 증가했습니다 2에서 3으로 갈 때 역시 1이 증가했죠 자 마지막 수를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8에서 10일까지는 얼마가 증가했냐 3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과정에서 합이 2가 되게끔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3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살펴보면 4에서 5로 갈 때 1이 증가했고요 3에서 4로 갈 때 역시 1이 증가했으니 증가량이 2가 돼서 결과물 또한 3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4가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? 네 세 가지 규칙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떤 걸로 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린 과정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립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는데 한 가지 좋은 도구로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팁이 될 뿐인 거고요 자 꼭 성립한다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, 6, 2, 11, 12, 15, 3, 5, 가로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4, 6, 2 그럼 얘를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? 6에서 4 빼면 2가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는요 12에서 11 빼면 1이 돼야 되는데 15가 됐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다른 규칙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가지고 적당히 더해보고 그 다음에 2를 만들기 위해서 8을 빼보도록 할게요 2가 되는 거 맞겠죠? 일부러 제가 맞춘 거니까요 그죠? 그러면 이 관계식이 여기서도 성립하느냐 11에서 12를 더해보고요 8을 빼더니 15가 되네요 아 규칙성에 성립하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3에서 5를 더해보고 거기서 8을 빼면 누가 돼요?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? 아 따라서 정답 몇 번? 2번 0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라? 앞서 말씀드렸던 거 항상 성립하진 않지만 대체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증가량을 조사합니다 4에서 11까지는 7이 증가했습니다 6에서 12까지 6이 증가했습니다 합이 13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물 보시면 2에서 15까지 13이 증가했네요 아 결과적으로 앞선 과정에서 13이 증가하면 결과물도 13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1이 증가하면 1이 증가한다는 뜻인 거죠 네 비율로서 이해하면 자 그렇다면 여기 11에서 3까지 마이너스 8 감소한 거예요 12에서 5까지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5 감소했어요 1 증가에 1 증가라고 했으니 1 감소면 1 감소겠죠 그럼 마이너스 15 감소면 여기도 마이너스 15 감소가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15 감소시키면 0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?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규칙성이 눈에 안 들어왔을 때 이렇게라도 해보자 자 그래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시겠죠?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7 2 14 3 12 66 그리고 8 7 4 가로 자 이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군수열이잖아요 자 군수열이기 때문에 자 이 1군에서의 어떤 규칙성이 2군에서도 3군에서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한눈에 숫자의 어떤 규칙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마지막 수를 제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앞에 세 수를 적당히 조작하여 14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쉬운 방법의 어떤 규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4와 7을 곱했을 때 28이죠?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예요? 14가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도 되나? 곱하기 나누기 그럼 6이 되네요?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곱하기 나누기 56이니까 4로 나눠주시면 여긴 1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? 2번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군수열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자 마지막 수 규칙이 한 번에 보인다면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규칙이 잘 안 보일 때는 마지막 수를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열의 내용들 그리고 문제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빠짐없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?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